Z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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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ANG. 여기 보여드릴까요? 끝! 이 세상에 나뿐인 오 뭐야? 잠깐만 한 명이 사라졌어 왜 저기 있어?! 태선이 형! 산으로 간 거야 지금 야 멋있다 한 번만 살짝 핫 가이였다 당겼나요? 저 오프닝 팀을 한 번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Who's there? 보인엑스고! 안녕하세요 보인엑스고입니다 원인 올리 I love you baby baby 외쳐지는 안의 진심을 동네방네 달아 You're dr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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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비거친 게 싫다 넌 너 쌤에 다가 나를 요배를 못하고 너 키들하고 널 펴놓은 내 어깨는 이제 난 못 같아 다정했던 사질 속 네 모습이 다 똑같아 이번엔 달을 꺼 아이돌과 함께하는 구석구석 전국여행 돌박 1! VLX 5편! 정말 햇빛이 강렬하네 강력합니다 악다 끝내 돌박 2일에 봄 첫 출연이신데 기분 어떠세요? 저희가 돌박이 다른 편까지 정말 저렇게 보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 인사법까지 외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 도어 다 같이 한가 온 게 처음이어서 맞아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야외에 이렇게 나와본 적이 처음이어서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 맞아요 진짜 날씨가 레전드예요 자전거를 또 중학교 때로 처음 타봤어요 저한테 우와 멋있던데요? 저는 뭐 늘 멋있기 때문에 빠밤 저희 넥스트 도어는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맞습니다 촬영하는 오늘 기준으로 데뷔 몇 일째이시죠? 93일... 93일째인 걸로 알고 있어요 100일을 앞두고 있죠 100일이 다가오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느끼지가 않는 것 같아요 데뷔하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도 받아보고 저희 음악을 다른 분들께 뭔가 들려드리고 하는 게 저희가 너무 꿈꿔왔던 일이라서 되게 뜻깊고 지금 여기 저희가 이렇게 한강에 와 있는 것도 데뷔하기 전이랑은 사모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그리고 데뷔 100일 가까워지면 저희가 컴백도 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더 뜻깊은 거 같아요 저희 도어에서 대개봉 뜻깊은 선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컴백이 한 번 들게 저희 돌방1도 보이 넥스트 도어의 데뷔 100일을 기념하고자 특별히 보이 넥스트 도어 데뷔 100일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우와 100일 잔치... 고맙맙맙 자, 받아주세요! 우린 초대당한 거야 자, 보자! 자, 초대장! 앞으로 K-POP의 미래를 책임질 보이넥스 도어의 데뷔 100일 잔치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세계로 뻗어나갈 보이넥스 도어의 앞날을 함께 축복해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해주세요! 축하해주시는 분들께는 보이넥스 도어가 미션을 통해 직접 획득한 100일 떡을 선물하라고 드립니다! 우리 베이베이베이베 외쳐내느라 내 진심을 동네방네 달아 어떡하지? 우리 300개 정도 얻어갈겠네? 300개? 저희가 여러분 데뷔 100일 기념으로 뮤직뱅크 컴백하시면 그때 나눠드리려고 떡을 준비했는데요 와우! 역시 돌박이! 돌박이! 과연 여러분이 몇 분께 떡을 나눠드릴 수 있을지 미션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보이넥스 도어의 리더 지현이 형이 먼저 프로보를 보여주시죠 저희 팀의 대표답게 네 여러분 떡 300개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저희 보이넥스 도어가 왜 보이넥스 도어 보이넥스 도어 하는지 왜 사람들이 명재현 명재현 하는지 와우!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좋아요 막내 어디 먹으면 될까요? 여러분 떡 300개 먹을 준비하세요 너가 먹는 거 아니죠? 네 저는 안 먹어요 드리는 거죠? 네 드리는 거예요 보이넥스 도어가 떡을 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여러분 아마 떡을 질리도록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꿀떡꿀떡 여러분 밥 잘 챙겨드시고 오시고 간식은 챙기지 마세요 제가 챙겨드리겠습니다 와우! 소 스윗! 맛있게 드세요 어 뭐야? 어 뭐야 우리 친구 어 뭐야? 저희가 이제 백일잔치 장소로 이동을 해볼 건데요 네! 보이넥스 도어의 어떤 상징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또 모셔왔습니다 아디로드 문 지금 얘들아 가볼까? 생애 첫 순간이동 오케이 오케이 보이넥스 도어와 함께하는 구석구석 청문여행 돌박기 가자! 가자! Who's there? 보이넥스 도어 보이네 엑소 하하하합니다 매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뽀민의 엑소! 대기 축하합니다! 한 번 더 떡 먹고 싶다 이거 떡 하나만 먹어도 되나요?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서 100일상을 준비해봤는데 마음에 드시나요? 감사합니다! 상위에 물건들 보이세요? 네 돌잡이인가요? 100일이니까 돌잡이죠 돌잔치 때 여러 물건들을 놓고 돌잡이를 하는 것처럼 돌잡이를 하면서 아이의 미래를 점쳐보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돌잔치 할 때 각자 어떤 거 잡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저 연필 잡았어요 저 마이크 잡았습니다 저 돈 잡았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돈과 마이크를 잡았어요 우와 나도 돈과 마이크 양손에 이렇게 잡았다고 저는 내가 통하는구나 핸드폰을 저는 핸드폰을 잡았습니다 오오 저는 연필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잡았습니다 오오 100일 부터 한 이부터 남달랐네 이만의 토끼를 다 잡았군요 여러분의 100일상에 올려진 물건들도 각각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의 100일 잡이에 따라서 미션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오오 상의하셔서 세 가지 물건을 집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미션일지 예상해볼까요? 이게 공과 관련된 거야 이 공은 근데 우리 좀 구기 종목을 잘하잖아 공 일단 공 공 한번 해봐 공 좋고 내가 봤을 때 카메라는 살짝 틱톡 찍고 살짝 나 버풍기 나쁘지 않다고 봐 이거 뭔가 내 생각에 뭔가 요리하는 그런 느낌일 거 같고 근데 마이크 한번 해야지 마이크 한번 해야지 마이크 한번 해야지 슬기하자 그럼 마이크랑 공이랑 어때? 좋아 이렇게 세 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개 하겠습니다 가까이 물건이 어떤 미션일지는 다음 미션 장소로 이동해서 한번 확인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순간이동 순간이동 과연 어떤 미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순간이동 오 잠깐만 오오 이거 좀 챙겨가야겠다 오 예스 오 예스 오 나나만 떡 하나 주우면 앉아 먹으면 되지 자자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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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이동 순간이동 저희 첫 번째 미션지 드릴게요 네 어 어 가세요 와우 님과연 공예의 미션은 먹 같아 일명 고요 속의 외침입니다 두 번째 미션 멤버들은 모두 헤드폰을 끼고 릴레이로 제시화를 전달할 텐데요 멤버가 전달해 주는 제시화가 무엇 같은지 멤버들은 열심히 맞춰주세요 총 6문제 중에서 4개 이상을 맞추면 성공 100일 떡 100개를 획득하게 됩니다 100개 엄청 많아 공이랑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공을 전달하듯이 이제 소리를 단어를 전달해보자 이러네요 오 에이 봤어요? 에이 봤어요? 아마 잘 편집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마 잘 편집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 에이 봤어요? 서는 순서를 정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처음이 중요해 처음이네요 내 생각에 내가 처음을 해야 돼 아니면 내가 마지막을 하는 거야 내가 이런 거 맞추고 싶은 사람 내가 맞춰볼게 리우 형이 이런 거 쓸 수 있잖아 아 근데 리우 형이 맞추는 건 진짜 잘해 내가 맞출게 그러면 그럼 내가 처음에 할게 형이 처음 해 처음일수록 그리고 첫 번째 설명을 몸을 잘 쓰는 나나 재현이 형이 하자 아니 몸이 안 된다니까 사용하면 아 몸이 아니야 미안 안 괜찮았나? 안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A, B, C 야 들리냐? 야 이거 찍혔어야 되는데 아직 공감이야 아직 공감이야 아직 공감이야 제이언이 형이 형이 하나의 메시지 가슴로의 메시지 그가 흔들냐? 지금 시작하려고 오 키도키 오 키도키 오 키도키 예스 오 키도키 가만히 기절을 원하 I'm not just a key 다 내가 기절에 널 못 봐 오 키도키 오 리 야 오 오 키리 오 오 오 키리 하하하 니? 오 니 니가 설레이네 오 오 키 리 치 알았어 알았어 야 어디가 어디가 오 키 니 키 뭐라는 거야 원 앤 오 미 미 히히 히히히 오이 아니 가지마 오 리 오리 오 리 정답! 오리! 아 아 아 이거 틀렸다고요? 옆집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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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5월 30일에 데뷔한 보이넥스토어라고 합니다 5월 30일에 데뷔한 보이넥스토어라고 합니다 옆집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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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옆 뭐 옆 옆 뭐 집 아 집 소 소 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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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옆 옆 옆 옆 옆 옆 옆 집 소 소 년 옆집소년 우리 우리 옆집소년 해봐 해봐 Sta 위에 옆 옆 옆집 옆집소 옆집소년 옆집소년 옆집소년들 탕 wrinkles 옆집소년 Tong senator 곧 왼 손잡이 왼손잡이 왼손잡이 괜찮은 거예요? 이게 방송이 되는 거예요? 왼손잡이 왼 왼 왼존자리? 왼존자리? 이게 방송이 돼요? 왼손잡이 왼존자리 왼 왼 왼 손 왼손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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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 왼 왼 왼 손 소원성취 왼 손 맷돌 손잡이 손 손 잡 이 이 손잡이 은 손 잡 이 맞아? 오 오 오 오 오 암 이 오아미 사 자 한 번 더 한 번 더 왼 손 잡 왼손잡이 왼 왼 왼 손 왼 왼 손 잡 이 왼손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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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고 해봐 왼손잡이 똑같은데? 왼손 왼손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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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코리 도라쓰 코 코 코 리도 라쓰 와 이게 뭐예요? 코 리 도 라 스 이... 알아? 알아? 난 몰라! 고리 도락스! 이게 뭔데? 이게 뭔데? 이게 뭔데? 난 그냥 노래 다 즐겨야겠다 고 고 고 고 고 고 오 하하 왜? 고 고 놀 다른 거 고 소 고 소 고 뭐라는 거야? 고 코리도라스 소 고 코리도라스 소이 소시 뭐라는 거야? 코리도라스 소리 안 나지 어 고 코리도라스 소 이 도 도 라 코리도라스 소 도 이 이 을 을 을 알 지 일 도이 을랄 일? 몰라 한 번 더 한 번 더 소리를 알지 어? 소 조 이 를 르 알 랄 지 조 조 를 알지 조 를 알지 조 를 알지 를 알지 돌아버리겠다? 어 돌아버리겠다 어 맞아? 조 를 알지 돌았지? 어 어? 어? 모르겠어 해 돌아버리겠다 정답이 뭐였어요? 코리도라스요 네? 코리도라스 코리도라스 여기 서 특별시 느꼈지 별별별별 별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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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일 잔치 백일 잔치 백일 잔치 백일 잔치 백일 잔치 잔치 백일 잔치 버기댄스 백일 백 백 백 기 백기 잔치 이게 뭔데? 몰라 백일 잔치 백기 잔치 백 기 베리 잔 치 베르사채 백기 잔치 아 내 차례 언제 와? 베르사채 백 베라 백 베리 백기 잔치 백일 잔치 백일 잔치 백기 잔치가 뭐예요? 백 백 일 일 잔 잔 시 시 시 백 베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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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잔 잔 치 백 일 잔 치 백 백이 산지? 뭔데 그게? 백 백 백 잔 치 아, 100일 기념인가? 100일 기, 산, 산 100일 산지? 우리가 100일 산지 없이 100일 살았지 100일 잔치 100일 잔치 100일 잔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와스탄 전교 회장 전교 회장 전교 전교 회장 회장 전교 회장 두음 대 commits 교회 이 Lös然 전도 회장 전교회장! 이게 왜 전교회장이야? 내가 전교회장 이게 왜 전교회장이야? 전 전 교 조 회 고 회 전국도 회장 전국도 회장 전국도 회장 전국 노래자랑 전국 노래자랑 전국 노래자랑 다시 다시 전국 노래자랑 전국 선배님 왜 나와 전국 노래자랑 KBS의 자랑 32년 프로그램 전국 노래자랑 서서가 바로 지금 전국 노래자랑 전국 노래자랑 전국 노래자랑 전교회장 전국 노래 전국 노래 자랑 아니래 전교회장 정답이 뭐라고? KBS의 자랑 전국 노래자랑 KBS의 자랑 32년 프로그램 와 끝났나요? 저희 지금 6개 중에 2개 맞히셨거든요? 그래서 실패인 상태인데 선서 바꿔서 한 번만 더 하시면 성공하게 해드릴게요 내 생각에 운하기만 첫 번째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거 진짜 아예 안 들려요 이거 진짜 재밌어요 3 3 1대 3 3 3 4 4 컴온 에브리바디 아직도 첫 번째 3 2 3 4 3 4 4 4 4 3 4 4 4 4 5 5 5 5 5 5 5 5 3 5 5 5 5 5 5 5 5 5 6 6 7 7 우리 노래 우리 노래 쟤네 잘해 오케이 오케이 자 렛츠고 쟤 쟤 내 내 잘 날 해 해? 쟤 쟤 쟤 쟤 날 해 해? 쟤네 날 해가 뭐야 쟤 내 나 쟤 쟤 쟤 쟤 내 나 대 야 알았어 너 필요 없어 너 나와 제른 할 데 제른 할 데가 뭐에서부터 이상해졌는지 알았습니다 뭐에요? 세레낮 오 나이스 세레낮 세레낮 왜 사람들이 명재현 명재현 하는지 초과 단어까지 성공하셔서 여기 3문제 맞으셨고요 백일덕 백개 획쓰개 성공하셨습니다 예예예예예예 나의 맘 바보여지 난 못 같아 다정했던 사진 속 네 모습이 다 못 같아 이번엔 다가가 네 그러면 다음 미션으로 또 가볼까요? 네 맞습니다 출발 출발 얘들아 같이 된 거 같아 FADE ALONE 자 그럼 마이크의 미션은 랜덤 플레이 댄스입니다. 총 8곡 중에서 5곡 이상 성공 시 100개를 획득합니다. 와 어렵다. 이거 뭐지? 파티의 미션이 너무 좋아요. 와인은 이번에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아이아몬드, 이 노래는 이 노래에 대한 역사입니다.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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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가분하게 밀린 영화 드라마 때리고 헌신작 됐으니 다 새롭고